기상캐스터 배혜지 부적절 행위에 연루됐으며 수행평가 기초자료를 폐기하는 등 학사 운영에도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거 없이 교직원들에게 수당과 여비 3,3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무리를 일으킨 교사 외에 침묵하고 방조한 교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처분을 내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부안여고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보육원의 10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교직원이 봉사활동을 한 보육원의 원생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소속 봉사활동 동호회장이었던 해당 교직원은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골제 채취 허가를 대가로 석산업체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률 익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정 시장은 평소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한다는 자신의 시정 철학에 맞춰 일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권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장학금 모금과 관련해 어떠한 부당한 짓이나 강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은 또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정 시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우대 기준을 뒤늦게 마련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때 지역업체 참여 가점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대에 머물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이달 발주되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 때부터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대 기준의 지역 인력과 자재 구매가 권장 사항으로 돼 있어 앞으로 의무화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아닌 국정과제 아래 세부 실천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 공약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새만금 사업과 식품산업, 무주태권도원 활성화 등 전북 현안과 관련한 일부 사업을 국정과제 아래 세부 실천과제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 데 이어 청와대와 조율 과정을 거쳐 오는 19일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발병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김 장관에게 낭산 폐석산과 장전마을의 암 발병 등 익산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내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3, 6대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자신과 유성엽 의원이 3, 6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비 1억 2천여만 원을 탄해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51살 A씨를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7일 밤 10시 40분쯤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남원의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14개 시군 전역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 33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일부 내륙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장맛비가 내려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지만 당분간 낮 최고기온은 32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어드신 뉴스 예고입니다. 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명의 교사가 성추행과 성희롱, 폭행 등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뀌어 유족들이 하마터만 엉뚱한 시신을 화장할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장학금 기탁 강요 혐의에 대해 일부 공무원이 권유를 했을지는 몰라도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보낸 초등학생들에게 화답하기 위해 군산의 한 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어두싱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자세한 소식은 JTV 어두싱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어두싱뉴스에서